워우, 헤이! 누나! 누나, 나 태성이. 그새 잊어먹지 않았죠? 누구 만나러 왔어요? 네, 누나 만나러요. 나, 나요? 야야! 성공구 종교성이다! 근데 왜 우리 반에 그것도 찐따랑 같이 있는 거야? 그러게. 너, 방금 한 말 다시 해봐. 나한테 말 걸었어. 응? 나? 누가 찐따라고? 아, 아니다. 아니, 난... 입조심 안 하면 니들 확... 망가뜨려 버린다. 제발 망가뜨려 줘. 나도. 나도. 아, 미쳐야 씨! 야! 야, 저 죄송합니다. 일로 나와, 이 새끼야. 누나, 맛있게 먹어요. 뺏어 먹으면 죽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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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나 갈게요. 어, ㅇ посмотреть. 5 what? 야, 너는 저기 멍댕이에요. 야, 바내영 вн거 같 procure. 간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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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가 겁나요? 짱 먹었나? 여기가 어디다. 야! 야! 야, 근데 저 새끼 니네 언니한테 완전히 꼭 갔나 보다. 혜연아, 저 또라이 새끼 시합이 좀 더 독특하지 않냐, 어? 어디 가? 집에. 누구? 태성이네. 아니. 야, 너 걔네 좀 어딘지도 몰라. 누나! 얼씨구. 잘들 논다, 어? 저 새끼 아예 전화 오라 그러지, 왜? 아, 저 새끼 집에 아예 또 안 갔네. 저는 한경이 누나랑 같이 가면 되니까, 너들은 그냥 갈 길 가라, 어? 정한경? 한경이 우리 집에 가기로 했는데. 야, 내가, 내가 너희 집에 왜 안 가? 어? 누나가 가기 싫다잖아. 그리고. 한경이? 누나가 네 친구냐? 내가 말했지. 정한경 내가 찍었다고. 들어가봐. 걸음, 점끼 прекрас, 누나가 그래. м 인서, 찬아. 앗! 지옥! MOM, 시위? 뭐하는걸 비켜? 뭐, 뭐 비켜 때리지마. 남의 학교 왔으면 이 정도 감수해야지. 비켜. 싫어. 치, 치사하게 뭐야 요러시서? 우리 태성이 때리지마. 혜원아. 한혜원. 왜, 왜 이러지?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요 누나. 근데 내가 누나예요? 네. 누나예요. 그렇구나. 그럼 말 논다. 네, 누나. 그래, 태성아. 근데, 나 왜 기다렸어? 좋아하니까. 에이, 그런 농담 재미없다. 진짠다? 너, 너 누나 놀리면 못써? 그, 그리고. 이게 뭐야? 너 학생이면 학생답게 교복 단정 입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왜, 왜 웃어? 누나 말이 말 같지 않아? 누나. 나 밥 사줘. 내가 왜? 누나잖아요. 나 돈 없어. 에이, 그래도 사줘요. 진짜 없어. 사줘. 나 집에 가야겠다. 나 집에 가야겠다. 누나 손. 따뜻해. 네? 주호는 자고요. 다름이는 아직. 예. 걱정 마세요. 문남석 잘하고 있을게요. 예. 걱정 마세요.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얜 내가 찍었는데? 정한경 내가 찍었다고. 어휴, 신경 쓰인다. 태성아, 나 한경이 누난데 연락이 안 되네. 우리 7시에 만나기로 한 거 맞지? 누나, 여기 사거리 공중전화에서 기다리고 있어. 9시였나? 정한경. 네. 내 앞에서 웃지 마. 어? 내 앞에서 말하지도 말고, 서 있지도 말고. 그냥 보이지 마. 어... 그럼 나... 가면 되는 거네? 나 어떡하냐? 너... 좋아하나 보다. 그래! 나도 네가 좋아. 너 다름이 친구고 또... 야! 야! 햄누라. 그래. 왜 해? 내려오. 어, 야야. 개이아... 저... 개이아... 개이아...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예, 못 앱... 야! 여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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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너네 집까지 딱 5분 걸린다. 그 안에 대답해라. 나랑 사귈래? 안 사귈래? 5분 안에 대답하지 않으면 그대로 동해바다 직행이야. 동해바다? 아니, 잠깐만. 근데 유재하고는 어떤 사이야? 사귀었어. 중학교 때 잠깐. 그게 다야. 왜, 질퉁하냐? 만나지 마. 저희 남자친구 있단 말이야. 그것도 아주 근사한. 그냥 서혜로 갈까? 4분 18초. 4분 15초. 엄마의 몸은 그냥 안녕히 가고. 오! 나의 몸을 주지 않은 나로 살았어. 뭐! 5, 4, 3, 2, 1 야! 너 면허 남는게 운전하면 안 되잖아! 운전 조심해. 나 들어간다. 너 지금 나랑 사귀자 그랬냐? 운전 조심하라고 한 건데? 그게 사귀자는 거 아니야? 하여간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어. 문자 씹으면 죽고 전화 안 받으면 더더욱 죽어. 나 간다.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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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